2.46pm, Sunday, July 7, 2018, DECISION, 100% SKIPP, I Street하고, 15th Street, Overdale, Overdale, 연가에 들게, 햄버거하고 갖고 왔어, 여기, 아이고, 아이고, 언덜 쉐도우는 쿨이야, 아이고, 아우더블 쉐도우는 하얗이야, 어, 마하, 바이바비, 유튜브 다고, 우리 Krank stud jalut 그 Pill Эм, 우드 이 냠버거하고, 어, 워라, 어, 아니 그 투데이, 고, 미스 틴, 어, 인디아나,ножuh, scroll Зна Gü,俩 dot fly, 퓨러라이미 러시스 Gandhi까지 썼어, 아이고, 어? 아주 나이스고 어? 테일러 이건 나 미스 인디에나 어? 미스 틴 인디에나 아 그사람이야 이것도 어? GSA 또 부르고 부르겠다 아 저 베리 영 큐걸 어? 미스 틴 어? 인디에나 아 그사람이야 저기 생각보다 인테리어 어? 크레이지 되는거지 미트 옴니 핸 리키신저 필 끈서 종키리알고 어? 이븐 마디렌 아브라이트 어? 네이츠 펠러시 힐러리클린타 그지? 아 그사람이야 아 아 아 자 PS 옵션 PP 옵션 Perfect Safety 옵션 Perfect Protection 옵션 어? 에어플레인 어? 자 에어플레인 자 에어플레인이 인디에에서 이제 엔진이 스탑있다 어? 에어플레인 어? 자 인디에어에서 이제 바이 엑시던트 어? 나오는 엑셀리가 하드스 이미지 왜이냐면은 지금 에어플레인이 지금 플라잉을 한다 오마크로 플라잉을 한다 오마크로 플라잉을 한다 지금 커렌트 이 에어플레인의 메인티넌스 스킬은 어? 월드가 월드가 almost perfect 이라고 퍼센테이지 레이트가 just not 100% 어? some case 뭐 이런거지 엑셀딩하다 지금 어? 노 프라블레인 이라고 지금 아스닝하다 어? 어? 아스닝하다 어? 애니웨이 언 익스펙터블 시투에이션이잖아 그래서 니는 이제 어 페라춧하고 페라춧 에어플레인 그 크래쉬 프로그램은 뭔 소리가 에어쇼에서 안 나오더라고 에어쇼 컨머셜 이런데서는 노고 지금 이 뉴스페이퍼 같은데 보게되면 에어쇼에서 이렇게 크래쉬가 나와 그것도 또 언유주얼이 돼 어 에어쇼 파일럿이면 베테랑이거든 메스터 퀄리티인데 왜 에어쇼에서 에어쇼에서 이렇게 크래쉬가 나와 어? 시빌리언 크래프트 프로할라인제도 노 프라블렘이거든 근데 에어쇼에서 이렇게 프라블렘이 나와대 그것도 좀 언유주얼이 하고 어? 애니웨이 언 익스펙터블 시투에이션 그치? 그래서 페라춧 오버카스 페라춧은 이제 더블해지니 그치? 마이추스는 글라이딩 페라춧 그리고 이제 글라이딩 페라춧 컨트롤 시스템 엔진 엔진이 스탑 되면 올 스탑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full 이제 그 탱글라이딩 시스템 탱글라이딩 탱글라이딩 글라이딩 페라춧을 해갖고 인디에어에서 크드메이커 초이스 아니야 세이프 플레이스 그치? 어라운드 리버다 어라운드 레이크다 그러면 세이프하냐 그치? 올 오션이다 올 블랙필드 그치? 그러면 세이프하냐 그치? 세이프 랜딩 어? 올 마운틴 그레스 힐이다 마운틴 그레스 힐 마운틴 그레스 힐 마운틴 그레스 힐 이면 아주 세이프 마운틴 그레스 힐 컨트롤이 되니까 컨트롤 글라이딩이 되니까 글라이딩 글라이딩 하니까 마운틴 그레스 마운틴 그레스로 이렇게 다운홀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아주 세이프 아주 세이프잖아 그치? 서치케스 노 글라이딩 페라춧 같으면 언더컨트롤이 클리퍼 가서 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힐 클리퍼 근데 이게 이게 글라이딩 이면 컨트롤이 되니까 어? 글라이딩 이제 핵글라이더도 있고 글라이딩 페라춧도 있잖아 그니까 몬스트리 핵글라이더도 그러고 글라이딩 페라춧도 그러고 스카이 다이버들은 뭐냐면 테크워크 하거든 베리 서프트 랜딩 하거든 베리 서프트 랜딩 노르멀 페라춧은 그냥 벌티컬으로 들어가냐 어? 근데 글라이딩 페라춧은 뭐냐면 이제 테크워크 한단 말이야 스테핑하고 서프트 랜딩 그니까 헹글라이 글라이딩 페라춧으로 해가지고 바람에다가 뭐라냐면 에어팩스 시스템 안해가지고 뭐하냐 그 스카이 다이버들 보게되면 스카이 다이버들 스카이 다이버들 보게되면 스카이 글라이딩 페라춧으로 다운홀드로 왔다가 다운홀드로 왔다가 업홀드로 딱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랜딩 딱 하잖아 소프트 랜딩 딱 되잖아 어? 풀링 딱 하면서 풀링하면서 업홀드로 딱 하면 소프트 랜딩으로 딱 그러면 테크워크 하거든 그니까 서치어 케이스 인거지 자 인디에어에서 페라춧 오픈하고 이제 이젝키드 어? 에어백 바람 오브 퓨스 레이지 에어백 딱 하고 랜딩 겨우도 이제 돼야지 그래갖고 그래갖고 핸글라이딩으로 내려와서 풀링을 딱 하는거지 풀링을 딱 하다보면 이제 어벌이 돼갖고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될거 아니겠어 어? 그러면은 이 에어백으로 터치다운 되는거지 에어백 에어백 에어백은 이제 플랫터블 그래서 바이 퓨스 레이지 웨이트 플랫가 되면서 에어백이 이제 플랫터블 에어 아웃이 되면은 소프트하냐 자 그럼 이제 소프트 리 에어가 아웃이 되면서 어? 랜딩 기어가 터치다운 딱 그럼 피니쉬인거야 어? 자 피니쉬 어? 퓨스 레이지도 못 오프라 어? 어? 그렇게 하는거지 어? 더 아이디어 PS 옵션 PP 옵션 어? 더 시스템 그래서 마이 에어플레이는 올바람에다가는 에어팩 시스템하고 어? 에어팩은 이제 매니라이지 어? 그리고 이제 뭐야 어? 퓨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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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마이 아이디아라고 그 커렌트 지금 이 패럴축은 노르말 지금 라운드 패럴축이거든요 노르말 패럴축 그러면은 어? 그게 만약에 클리프로 갔다 마운틴에서 패럴축을 오픈했는데 이게 머스더 팔로우 이 윈드트랙션하냐 파일럿은 노초이시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거 프로블론 나오잖아 어? 그쵸? 그러니까 글라이딩 패럴축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어? 파일럿 시크릿 메이커 초이스란 말이야 스테이플랜딩 스팟을 어? 뭐 일단은 뭐 플랫 아니겠어 퍼스트는 월 아니겠어 월 어? 볼 어? 이 샌드 어? 뭐 이런거 아니겠어 세이플랜딩으로 딱 하면서 니걸 들었고 어라운드에서 이렇게 어? 라우드해요 아 디스컬싱이라서 어라운드에서 넥킹 노이즈 하는거야 디스컬싱 애니웨이 버든 이거 디스컬싱 그래갖고 세이프 랜딩 하는거야 그래서 PES 옵션 PP 옵션 들어가는거야 그거 하는거야 응? 아 그게 지금 월드의 VIP 뭐 폴리티션 어? 뭐 로얄 빌리어니어의 지금 초이스 인디어에서 엑시던트는 원타임이지만 그것이 페이트 프라임이 됐어 그니까 어? 그 옵션을 딱 하는거에요 이게 이제 마약이야 응? 얼른 갖고와라 마니카다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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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투야 FUG 시리즈 있고 마하 스파이바이도 있고 투 자 여기 있고 어 도가티 파이론은 그 투 도와고 투 도와 투 시시고 마이투스는 이제 갈리벨 볼 볼텍스 응? 갈리벨 볼텍스 어? 나이스지 어? 엔진은 16.4 60.6 어? 슈퍼스포츠는 60.6거든 갈리벨 60.6 하면 되거든 어? 어? 그러면 되거든 물론 이제 블랙프루프까지 해서 어? 블랙프루프 타이어 박스 타이어 어? 미셀린 어? 그리고 커렌트 지금이 머스탱 P-51 P-61 어? 뭐 P-17 어? 뭐 T-28 T-2 어? 뭐 BF-109 BF-110 FW-190 FW-200 이런거는 지금 러너드레그가 나와서 파킹 테스트 된다고 지금 러너드레그는 스피파이어 이런거 뭐 프리카르프프 I-16 이런거는 지금 오버되어 지금 파킹 테스트이지 어? 뭐 야크5 이런것도 있고 어? 뭐 룰루이싱 이런것도 있잖아 러셔도 있고 그런거는 지금 오버되어 있어야 된다고 어? 오버되어 갈세지 뭐 콜세어 이런거 스카이레이더 어? 이런거 어? C-3 이런거 있잖아 나 있잖아 어? 그런거는 월드홀스 버전은 지금 오버되어 갈세지 오버되어 있어야지 지금 누나 드레그는 볼세지 어? 랜카스타 이런거 멘트스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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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는 지금 이 와이스톤 DC 어? 저기 뭐야 어? 러나 드레그는 스페셜리 마이크 파킹나 딱히 하고 오버되어 지금 가입해야 된다고 지금 어?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막 어? 칵핏 글래스 칵핏으로 체인지하고 세틀라이트 TV 세틀라이트 인터넷 펌프로 다 해야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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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스틱도 조이스틱이잖아 딱 어? 딱 해갖고 그런거 다 해야 된다고 어? 사이드 스틱 이런거 어? 다 해야지 이거 저 와라중에 지금 어? 페러스 다 하고 허리 갖고서 허리 갖고와 허리 갖고와 그리고 지금 B20도 지금 RB20도 딱 해갖고 어? 어? 후버크래프트 어? 튜브 딱 해갖고 말이야 어? 어? 엔피비안에서 어? 그리고 스티랜드 크래프트 지금 166 어? 원리파워 118 이런거는 지금 원래 지금 이 포트넥 리바일 파크가 딱 돼있어야지 허리 갖고와서 허리 갖고와 그리고 라켓트 마이팅 그 콰이아 슈퍼소닉 트랜스포트 어? PSSD 그거 프로젝트를 캔슬했다며 그거 프로젝트를 캔슬해 갖고와서 갖고와서 빨리 갖고와 빨리 갖고와 빨리 갖고와